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 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알려진 국가의 영어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이며 한국 또는 사우스 코리아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가운데 태극 모양과 네 모서리의 건공감리 사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의 태극 문양은 파란색의 음과 빨간색의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만물이 음량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고 발전한다는 것을 형상화했습니다. 네 모서리의 사괴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합니다. 대한민국이 위치한 한반도는 아시아 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접하고 동쪽과 남쪽, 서쪽의 산면은 모두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비슷한 면적의 국가로는 아이슬란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5,2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1조 5천억 달러 이는 세계 12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러시아와 호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성은 한민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용어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세계적으로도 종교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무교인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종교인들은 개신교, 불교, 카톨릭교가 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 종교의 이슬람교 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광산에 인류가 살기 시작하는 시기는 기원전 약 70만년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한반도 일대를 지배한 최초의 국가는 홍익인간 뜻으로 당군이 건국한 고조선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부족국가로 출발한 고조선은 정복활동을 통하여 보다 큰 정치집단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고조선은 후기에 철기를 받아들이면서 동방사회의 커다란 연맹왕국으로 발전했고 엄한 법률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고조선은 중국의 통일왕조인 한나라와 자주 충돌을 일으켰는데 기원전 108년, 결국 한무제의 침입으로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철기 문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연맹왕국들이 성립되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부여, 고구려, 동해 등이 일어났고 남쪽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이 세워졌습니다. 후에 철기 문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고대국가 시기에 접어듭니다. 농업경제가 진전되고 사회분화가 분명해짐에 따라 3국은 각기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했습니다. 1세기 고구려의 태조왕은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대동강 유역까지 진출하며 정복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백제는 위례성을 중심으로 한 한강 유역의 자리를 잡고 3세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신라는 4세기 경주평야 지역에서 발전하여 김씨 중심의 만권을 중심으로 고대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발전은 서로 경쟁을 거듭함과 동시에 중국의 왕조교체와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전개되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지역에서 최초로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고대사회의 발전은 676년 신라의 삼국통일로 급변하게 됩니다.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는 왕권을 강화하며 귀족세력을 억누르는 정책을 펼치고 넓어진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지역을 분할통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의 문화를 종합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꼽히어 문학과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민족문화의 토대가 확립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 전래된 불교도 더욱 발달하여 불국사와 석거람과 같은 문화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남쪽의 통일신라가 있었다면 북쪽에는 고구려의 옛 전통을 계승한 발해가 만주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유교적 정치대도를 도입한 발해는 8.2세기 독특한 발전을 보였지만 거란족의 침입으로 인해 폐망했습니다. 통일신라 역시 말기에 이르러 육두품세력이 대도하고 지방호족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왕권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신라로 다시 분열된 후삼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918년 왕권은 호족세력을 기반으로 후삼국의 사회혼란을 수습하고 민족을 재통일하여 고려를 세웁니다. 호족의 세력을 업고 건국된 나라인 고려는 신라시대보다 훨씬 더 귀족 중심이었습니다. 유교정치사상을 통하여 중앙집권을 유지하였으나 신라보다도 문화의 폭이 크게 확대되어 지방호족이 문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고 불교와 유교문화가 융합되었습니다. 고려건국 이후인 10세기부터 한반도는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를 전환되어 갔습니다. 과거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한문학과 역사학도 크게 발달하였는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예술에서는 고려청자로 알려진 공예 부분이 특히 발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려왕자와 동료하는 12세기 이래로 소수의 고문서적들의 토지사회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의 국가재정 궁핍을 초래하였고 왕조의 기틀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잇따라 여러 봉기들이 일어났고 나라 바깥에서는 몽골의 침입과 원의 정치적 간섭이 심해져 고려는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적의 침입과 내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었던 15세기 전반 신흥무인으로 크게 성장한 이성계는 정도전과 같은 신진사대부와 힘을 합쳐 새로운 국가,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들은 고려 말 곤문세족의 행패에 대항하는 한편 외적인 시련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출발했습니다. 15세기 태종, 세종, 세조를 중심으로 권력구조가 개편되었고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면서 조선의 국력은 크게 신장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시기에는 국토가 크게 확장되었고 산업발전과 실용항분의 발전으로 민족문화가 크게 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1446년, 세종 28년에 반포된 훈민정음은 민족문화의 세장을 열었습니다. 구대왕인 성종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은 완성된 유결국가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고려보다 한층 강화되고 세련된 중앙집권학 관료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를 대신하여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이 수용한 성리학은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사회와 문화 전반을 크게 좌지우지했습니다. 이황, 이희와 같은 철학자를 배출하였고 윤리적 측면이 강조된 조선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이래 홍부세력과 지방의 산림세력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선왕조 역시 동요대와 같고 임진왜란과 병자활란 등 외세의 침입에도 크게 시달리하였습니다. 19세기 조선의 전개는 세도정치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치달랐습니다. 정치기강의 물란으로 국가재정은 어려워졌고 농촌경제는 파탄에 빠졌습니다. 의식이 높아진 농민들은 곳곳에서 민중운동을 일으켰고 가톨릭과 함께 서양세력이 들어와 조선의 전통적인 양반사회를 위협했습니다. 조선은 1876년 마침내 개항하였고 오랜 유교적 전통사회로부터 새로운 근든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치와 외교, 교통,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근대문물 도입이 추진되었고 1899년 근대국가로서의 대한제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개혁정치를 실시하여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대한제국은 끝내 열강의 간섭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력을 앞세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1910년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수모로 겪으며 30년 이상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1945년 일본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에서 폐망함으로써 비로소 독립에 성공하게 됩니다. 독립의 기쁨도 잠시 전쟁의 순정국들이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에서 합의하여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남북 사이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1953년 휴전 이후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중국을 거쳐 북한까지 들어서게 되나 대한민국의 일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향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이승만 정권은 장기 집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개헌을 반복하는 등 부정한 정치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후 윤보선을 중심으로 제2공화국이 세워졌으나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성공하게 되고 장기간의 독재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은 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 산업에 과감하게 도전을 감행함으로써 1970년대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 당시 대한민국은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하며 신흥공업국으로 발전음하는 등 세계적인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경제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체제에서 비롯된 여러 사회 문제, 문화에 대한 검열과 언론 탄압 등으로 지금까지도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역시 종신집권의 욕구를 뿌리치지 못하여 각종 반발이 강하게 이어졌으며 결국 박정희는 1979년 암살당하게 됩니다. 1980년대 접어들어 신군부 세력으로 등장한 전두환이 새롭게 정권을 잡았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강력한 물가 안정 정책과 시장 경제력의 전환을 통한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는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전국 학생운동회를 체포하거나 반대 세력에 대해 고문을 자행하는 등 강압적인 총취를 펼친 탓에 많은 사회적 트라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988년에는 전세계 160개국이 참가한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동서냉전으로 갈등과 분쟁을 벌여왔던 미국과 소련,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 개최는 더욱 선진화되고 불굴의 신화를 입증하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한강의 기적을 전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IMF의 원전을 받는 등 국가의 경제위기가 있었으나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후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관한 한국인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남기게 됩니다. 4점 5점 6점 7점 6점 3점 8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